너무 맛있어 귀여워 멋있다 양복에선 1800원 하겠나?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뭐야? 소주가 너무 고소해서 푸오오오오오 하필 그냥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또는 그냥 아필 너무 고소할 것 같아 엄청 고소하고 안 되는 거.. 내 생각 너. 여기? 배가 보인다. 이거인가? 마취야 이거 먹고. 오 이런 게 있네. 여기를 청소를 해보자, 듀위 이건 나무색 괜찮다 이거 나무색 괜찮다 이렇게 막아놨더니 주위 봐봐 모르고 온다 열고 왔어 우리 엄마는 내가 아래 자리에서 지혜이고 여기 누워있었어? 여기 누워있었어? 스탠드인 데스크 오고 오고 나를 더 잘하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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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이 선이 여기 안쪽에 온 거 맞지? 와... 아니, 여기 안 올라가는데? 오, 제대로 올라간다. 와, 좋다. 와, 너무 좋다. 이야, 좋다. 와, 너무 좋다. 나이스. 오, 편해. 편하지? 이야, 멋있다. 저기다 놔보자. 우와, 난장판. 은율이. 좋아? 행복해? 먹고 있어? 여행을 하고 있어, 난장판은. 다 먹었죠? 다 먹었죠? 오늘 만에..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이거 기다려? 이걸 미국이 달려? 이렇게 주실래? ㅋㅋㅋㅋ 으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트로베리 소프트 타로 크림 브래드래요 스트로베리 소프트 밀크 크림 브래드 알리 크림 치즈 헉! 하나 남았다! 오 하나 남았다! 오 하나 남았다 두근 두근 파사미 롤러스 별로? 이거 인기 많아 그치? 음.. 달달한 거 꼭 이거 되게 녹차 이거 딸기맛 녹차 된거 어? 녹차! 나 녹차 먹을래 루프스 드셨죠? 오 하나 남았다 드디어 샤워 오 하나 남았다 먹다 오 하나 남았다 오 하나 남았다 진짜 어제와 오늘 드레쥬르 이 찰떡? 이 찰떡? 빵이 한국에서 한 1800원 하겠나? 치어즈 먼저 되겠습니다. 의imagined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하에프 그러면 그 두 곳이 그 두 곳이 그 his자인지은 그곳은 그곳이 그곳을 그곳에 그곳은 그곳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OK, can you text me his number so I can see what kind of rank acquisition he works for? Can I get some more information on it? What kind of client does it look like? I can get there! One, two, three. 계란 마일 계란 마일 계란을 사라져요 안녕 와이스